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후에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최고다감, 최고다감 강평을 하는데요. 신고의 법적 성질인데 취소의 대상이냐고 대상적격을 물어보면 대상적격을 간단하게 정한되면 두 줄이라고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결국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리의 대상인 신고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야죠. 여기처럼 금지해제적, 자기환결적 신고에 이렇게 써주는 거 상당히 좋네요. 나머지는 그냥 큰 목차 없이 썼는데 조문 같은 건 써주는 것도 좋고 적어도 신고의 의의와 구별기준을 써주세요. 수리의무 규정, 수리여부에 대한 통제비관료 규정 이거 꼭 써주고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수리여부로 구체적 법적 요가 이거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이런 식품위생법 관련된 거, 축산물 판매 신고 이런 것들은 자환으로 보긴 하는데 조문을 보면 수리를 위한 신고처럼 수리가 필요한 신고처럼 해석의 여지도 좀 있어요. 결론을 좀 다르게 간 거는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전 답안이 같으면 수리의무 규정, 수리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는 걸로 줄까요? 없으면 자기환결적 신고로 웬만하면 가면 돼요. 현행법의 태도에 비춰서. 키워드를 잘 썼네요. 여기는 통으로 썼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차에 질문 형태는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잘 모르면 조문을 좀 해석해야죠. 설문과 조문을 좀 해석하는 스타일로 가면 되겠습니다. 간판 제거 조치, 직접 강제, 권사의 처분석으로 넘어갔어요. 좋습니다. 권사의 처분석은 적게 써줘야 돼요. 그리고 협의 소액이 문제가 되죠. 협의 소액 이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소액이 있냐 없냐 이게 사실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즉시 종료되기는 하지만 계속성이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거든요. 간판 제거 조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간판을 제거해서 영업소를 폐쇄하는 건데요. 계속성이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판결이 나오면 간판 다시 재부착하고 영업 다시 재개할 수 있잖아요. 소액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즉시 종료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파기가 되는 거 수거 폐기했다 철거했다 그러면 이미 끝났죠. 되돌리기 힘들잖아요. 이미 폐기가 끝났으니까 철거가 끝났으니까 원상회복이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안 되면 소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즉시관제에서 대인적 즉시관제 예를 들면 대인적 즉시관제로서 전염병 관련해서 격리 조치가 됐는데 본인은 안 걸렸어요. 음성 판정이 나중에 나왔는데 최초에 잘못 나온 양성 판정 때문에 만약에 격리 조치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요. 계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명단 공표 같은 경우도 공표된 명단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도 간판 제거 조치는 영업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성이 있는 권력적 사시는 걸 봐서 소액을 좀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간판 한번 제거해가지고 취소가 된다고 간판 다시 못 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간판 제거 조치, 영업소 폐쇄 조치 이런 것들은 폐쇄가 쭉 되고 있는 거죠. 직접 강제로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법률성이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래서 권력적 사시는 행위 중에 즉시 종료돼서 소액이 없는 것은 철거가 끝났다든가 폐기 조치가 끝났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음을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읽기가 상당히 좀 힘드네요. 과실이라고 쓴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실자 같아요. 일단은 기파력이 미치는 시험에 나오면 2조 성립요건 쓰고요. 그 중에서 법률 위반의 의미 쓰고 왜냐하면 한국어 성의 기파력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처분 행위 자체의 위법적 법에 대한 판단이죠. 객관적으로 처분의 적법 요건만을 판단합니다. 공무원의 고위과식 같은 건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은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항고소송처럼 직무집행행위 자체의 위법으로 볼 거냐. 그러면 기파력이 미치겠죠. 동일한 행위 자체니까. 따라서 법령 위반의 위법성의 의미를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의 기파력이 미치는지에 관한 학살판에 논의가 있는데 꼭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로 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과실 관련해서도 취소 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법령 해석 적용상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의 설문에 보면 관련된 관청의 문의까지 했는데 그 답변을 토대로 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 안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일반원 대상적격 써준 거 좋습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은 신고에서는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부처분 성립요건에서 논란이 되는 게 신청권이 필요한가의 논의인데 신고와 신청은 완전 결이 달라요. 완전히 층의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이 이 논의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 강의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신고에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 이 논의를 쓰지 않아요. 그럼 뭘 써야 되냐면 금지해제적 자격환결적 신고냐 정보제공적 자격환결적 신고냐 또는 금지해제적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냐에 따라서 관련 판례들이 있잖아요. 특히 금지해제적 자격환결적 신고는 일반적 건축신고에 있죠. 그리고 금지해제적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라든가 지휘승계신고라든가 이런 판례들이 있거든요. 판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안 써줘야 되겠다. 그리고 설문 2의 질문에서는 다른 요건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느냐 판례가 다른 실제법상 요건으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그 판례를 써주는데 대신 이런 건 있어요. 건축법상 그리고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법상 다른 실제법상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과 다르게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적법한 신고야. 그런데 영업장소 자체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면 이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아닌 걸로 봅니다. 이런 판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실체상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른 법에서 정한 요건이 식품위생법상 신고의 요건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다른 법의 요건도 다 갖춘 걸로 의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판례도 있어요. 삼산 좀 가면 판례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대상적 기억 직접강제 간판 제거 조치인 직접강제 그러면 권사의 처분성 권사의 처분성은 쟁점이니까 학살판례를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너무 결론만 쓰지 마시고 어쨌든 쟁점에서 쟁점이라고 하면 문학판검이 들어가는 거죠. 원칙은 문학판검을 써주는 겁니다. 압축적으로라도 일단 이 부분을 좀 늘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협의수익에 관련된 논의 소원 사용에서 소원 사용에서 특별히 이미 처분이 소멸했다? 그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네요. 계속성이 좀 있다고 볼 소지가 있어요. 어쨌든 소액이 있다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는 이걸 즉시 종료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가구제 필요성이 크다. 뭐 그렇게 썼다고 해서 틀린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영업자의 위치에 가보세요. 지금 간판 제거 조치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터뜨린다고 해야 맞을까요? 간판 제거 조치가 돼서 영업소 폐쇄 조치 일환으로 간판 제거 조치거든요. 만약에 이게 위법하다면 취소해서 다시 간판 당국 영업 재개해야죠. 그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건 나중에 청구를 하더라도 그래서 좀 여러분이 그런 실무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소액이 없는 걸로 봐야 될 건지 취소됐을 때 회복되는 법률상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철거 같은 경우는 철거가 이미 끝나면 만약에 취소가 되더라도 철거는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철거 명령은 이미 다 종료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영업재개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좀 다르게 가도 상관없어요. 소액이 없는 경우. 간판을 다시 닿을 수 있다. 그렇죠. 폐쇄 조치가 취소가 돼버리면 다시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2조 먼저 써주시고 그 중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요건 중에 법령 위반 줄여서 위법성의 의미 먼저 써주고 기판력이 미치는지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과실 여부 과실에서도 두 가지 써줘야 돼요. 판례에 관련해서 써주는데 취소 판결이 있을 때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가 여부하고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했을 때 공무원의 과실 두 가지 놓치면 안 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영업신고의 법정 성질 이렇게 앞으로 빼도 좋아요. 목차 차원에서는 그냥 양가로 하고 로마자부터 쓰는 게 나중에 목차 구성하는 데는 더 좋을 겁니다. 축산물 판매 신고가 자기환결적 신고인지 해석상 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보겠다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부가 치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거부점의 성립 요건은 신고에서는 쓰지 마세요. 대상교육교육 충전 여부 목차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이런 목차도 좋을 수 있어요. 내용을 풍부하게 쓴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첫 번째는 이거 문제점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문제의 소재 이렇게 쓰세요. 또는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로 씁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 애들도 이렇게 첫 번째부터 문제점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는 문제의 소재 또는 쟁점이나 논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고 보통 이 문제점은 쟁점 내에서 문화판검 쓸 때 문제점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도 문제점으로 쓰고 쟁점 안에서도 문제점으로 쓰고 그러면 중복되니까 우에서는 문제의 소재 또는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를 쓰고 문제점은 쟁점 안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권사의 처분성에서 문제점 왜 권력적 사실형이 처분성에 논란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는 문제점보다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쓰세요. 그리고 항상 큰 목차는 질문 형태로 질문 형태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쟁점의 정리로 잘 썼네요. 간판 제거조치에 법사성에 권사, 권사의 처분성에서 잘 썼어요. 여기처럼 학설 판례를 써주면 검토까지 꼭 써야 돼요. 학설도 있고 판례도 있는데 그 중에 뭘 본인이 택할지가 검토입니다. 그 검토에 따라서 검토 및 소결 또는 소결 대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검토 및 사안의 경우. 검토에서 본인이 어떤 학설을 취하면 그 학설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소위 일반론 써주고 의미 근거 이런 부분은 좀 나눠서 쓰면 좋겠어요. 너무 다 붙여버리면 채점할 때 좀 읽기가 힘드니까 국가회의상 법령 위반의 의미 2조 성립요건부터 먼저 간단히 검토하면 좋겠죠. 기판례 미치는 이 부분은 늘렸어야 돼요. 지금 쟁점 부각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다들 좀 그런 것 같아요. 쟁점이면 문화판금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암기가 많이 안 돼서 그런 걸로 보겠습니다. 과실 관련해서 과실의 개념 정도는 두세 줄 써주고 사안에서는 취소 판결의 경우 공무원의 과실과 법령의 해석 적용 잘못의 경우 공무원의 과실 두 가지 쟁점을 다 잡아야 돼요. 잘 썼는데 좀 더 좋은 답안을 위해서 몇 가지 특히 쟁점에서 불량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좀 많이 써야 돼요. 쟁점에서는 배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